좋았어! 오늘은 5목 한번 해볼까 합니다 아 소리부터 켜드려야지 아 예예 이러면 너무 커 소리가 안녕 아이 그럼 난 여기 놓고 어어 이런식으로 나오기야 아이 그럼 여기 놔주고 그럼 얘는 분명 내가 놨던데 바로 오른쪽에 놓겠지? 내 예상이 빗나갔습니다 이럴리가 없어 아 그럼 내가 놔주면 되고 아 거기에 둘거야? 그럼 난 여기 놔주고 오호라 거기야? 그럼 난 여기 아 소련칸만 눕힐게요 안보여 맞고요 어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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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목인데 부금이나 틀으면서 할까? 기다려주세요 부금 찾고 있어 부금이 어딨냐 아 오빠가 빨리 아 뒤보여자 일단은 놓고 걷다놨니? 그럼 난 여기 노래 틀어지는게 처음에 느려요 난 여기 난 여기 야야 화면 가르지 마라 거슬린다 야 음 낫다 소리좀 줄일게요 깹깹깹깹깹깹깹깹 자 나 마우스 켜져있니? 헐 나 아까 밀었을지않은더간 마우스 계속 보였다는거 아냐 큰일났네 몰라 말안해줘 시청자 잘못이 깁깁깁깁 죄송합니다 나만의 작전이 있어 나만의 작전이 있어 나는 딱히 공격을 잘 안할겁니다 대신 방어쪽으로 계속 가는거죠 이런식으로 오 딱 두개째되는순간 난 막을꺼야 뭐 이새끼야 세개째도 막을꺼야 어 둘데가 없다 이거야 꼬만 요기 뭐할라고 오 여기 맞구요 그럼 얘는 분명히 빈자리에 놓습니다 맞죠 겁난 요기 고로난 요기 어 해로왔었네 왜 슬슬하게 혼자 오목도냐고 아냐 이거 사람들이랑 들어온거야 nå 휘러오 아 오 아 으 아 아 아 이럴때 여기 음 그건 뭐 당연히 맞구요 여긴 괜찮을 것 같다 내가 이겼다고? 나는 일부러 공격 안하고 있어 아 이거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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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분히 농락해주지 아 그거 갖다 놀꺼야? 그럼 난 여기 내가 4개짜를 일부러 다 놓쳐주고 있어 하얀색아 아 넌 그걸 지금 짓밟고 있어 그 기회를 아 어서 빨리 날 즐겁게 해줘 봐 어허 껌난 여기 고통스럽지 공격 제대로 못하겠지 불쌍한 뉴스 아니 나 일부러 공격 안한다니까 오우 이새끼 봐라 이새끼 연속으로 공격할라고 하고 있어 이새끼 연속으로 공격할라고 하고 있어 그래 넌 여기다 두겠지 그리고 바로 아래쪽 빈자리 바로 아래쪽이 아니고 저기 어쨌든 뭐 가운데쯤에 이렇게 말한 켜깨를 제가 이겼저라고? 회로 너 이거 오목 뚫래? 뭐지? 막상 저기다 두니까 당황스럽긴 한데 몰라 넌 어서 여기 가운데에 놔야될것이야 음 얘 멘탈 깨지기라도 했나? 얘 왜이래 아 그냥 끝내자 지하철 와이파이 안좋아 쯧쯧쯧쯧 자 여러분들 제가 이겼습니다 한판 더 아 이번엔 제가 100이네요 어 야 너도 두개째 다 막아줄게 어허 하지만 이렇게 세개째 막아주는 센스 게임이름 뭐냐고? 그냥 오목 카카오톡계 카카오톡계 오목있던데 그냥 어플이름 오목이야 얍 으흠 거기 둘꺼야? 꼬란 요기 깔게 기다려? 어? 할라고? 이런 미친 음악이나 들어야지 어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이쁘게 같이하자고? 마음대로 하쇼 잘못하면 내가 다른 게임을 하고 있을지도 몰라 하쇼 헛헛헛헛헛헛 아아 거기에 두실려고 이렇게 방어적으로 나오는 사람 본적이 없어 이걸 공격할 생각이 전혀 없어 지하철이라서 심심해? 야 니 친구가 드디어 내 방송이 질렸나봐 안와 굿 이틀연속 안오고 있어 엄청나다 아이 그럼 난 여기 맞고 으흠 내 바로 아래쪽에 놓을수도 있겠는데 애가? 아아 뻔한 수법 그래 내가 공격할건 졸라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나마 있긴 한데 일부러 안하지 예에…. 거기 둘꺼야? 아엉? 그럼 난 맞고? 생각나는 편성 내가 자꾸 예상회로서 놀랐지 아따 계속 공격적으로 나오시네 아 이러다 공격수단 다 떨어지세요 이러다 다 떨어질라 뭐하러 간거야 빨리 좀 놔봐 거기 따놓을거야? 빈틈 노리지마 다잉 야 시간 별로 안 남았어 어 놨구만 음 어디 보자 여기가 괜찮군 그럼 제가 무난히 공격을 할거란 말이지 오호 크로기야 아 크로기야 어디 한번 해봐 내가 구경해줄게 내가 구경해주도록 하지 자 내가 계속 방어싱으로 나오니까 애도 슬슬 방어적으로 나오는거 같은데 그러기엔 너무 늦었지 자네는 늦었어 자네는 늦었어 물론 나도 늦었긴 해 하 컸다가 흐흐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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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놔 어서 막으란 말이야 나도 여기 막을테니까 흐흐흥 허허허허허 그리고 나는 흐흥 왜 따나? 아 빨리빨리 둡시다잉 아 아 어허 너 자꾸 그러기야 코로나는 흐흐흥 아 여기? 바로 공격하려는거 보소 잠깐 큰일났는데 이거 큰일났구만 어 미안해 내가 너무 놀았어 망설이지마 잘 듣기 전에 야 한판 더하자 아 아 왜 왜 거절을 해 아 아 잘못 눌렀어 2연승 도전하기 내가 도전하던게 있어 내가 도전하던게 있어 아 놀지 말아야겠다 이번엔 좀 공격도 섞어 가면서 색 섞을 틈이 있긴한가 내가 요즘 계속 이런식으로 가다보니까 가면 잃었어 크으으으으윽 희스법 이 수법 잘 알지 내가 많이 쓰던거야 얍 헉 뭐 이 새끼야 지금 나에게만 말해줘 우리에게 내일은 없어 나 여기 슬슬 공격을 해야되는데 이거 이거 뭐지 왜 컸다놓은거야 설마 내 공격을 막으려 한거야 그거는 어디에 두던 똑같애 딱 이렇게 넣어 그럼 얜 여기 중앙에 놓겠지 그렇지 잘 노렸어 또 노래가 끝나가는구만 아하 그러면은 여기가 죽겠어 숙 배우죠 슬슬 모아기 이럴색 dop 어머 주 ode 춥 자꾸 방송을 하는데 동생이 방해를 합니다 방해 아니거든? 알려주면 못 보거든? 하지말라고 분수 싫어 배 띄워라 얍 배 띄워라 얍 막으세요 오케이 잘한다 잘해 그리고 내가 어따 올려야 할지 이따 놔 그냥 얍 참고로 이 게임에서 하얀색은 이제 육목을 놔도 이깁니다 조건이 얍 얍 얍 얍 얍 초대 보내달라고? 기다려봐 요거는 끝내야될거 아니니 얍 얍 얍 얍 얍 얍 얍 얍 굳이 말 안해도 알어 얍 얍 얍 얍 얍 얍 얍 얍 얍 야 너 안뜬다 이거, 이것좀 껐다 켜야겠어, 게임을 지하철 내려놨고 지났다고? 저런 대구 신청왔네? 자, 휘로가 왔습니다 덤벼! 전기회로 덤벼! 덤벼 새끼야 아이, 저수법도 나왔죠 아, 저수법도 나왔어요 아, 내가 일부러 원래는 오른쪽 아래 놔야되는데 여기다 놔줄게 아, 저조적인 저 공격 심상치 않아요 아이, 대단한데, 휘로 어허 하지만 거기까지 얍 얍 음, 걷다놨니? 그럼 나는, 여기 걷다놨구나, 그럼 나, 여기 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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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공격은 요기까진가 하이 이런 이런 자 그럼 이제 얘가 공격할만한 수단을 찾기 전에 막아놔야겠죠 들었던 노래 잖아 이거 말고 어우 야 야 위험한 거 아니야 이거 어딜 그럼 이제 내가 저기 딱 놓으면은 위험한 거죠 이 녀석은 좀 뭔가 생각하게 되는 녀석이야 그럼 난 여까두겠어 그럼 저 녀석에게 공격 기회도 줄겸 응 그래 훌륭하다 훌륭해 뚜루 뚜뚜 뚜뚜루 얘도 뭐 비슷하게 나오는구만 그럼 난 요기 어서 빨리 놓으시지 아하 이런 그러기야 그럼 난 여기 어서 빨리 놓으시지 아 거따놨어 껌난 요기 뚜루뚜뚜루 뚜루뚜루 뚜뚜루 음 어디가 좋을까 저쪽이 검은색이 더 많잖아 꿩 요기 얍 아 여기도 좀 애매하긴 했는데 에휴 괜찮아 여기가 그나마 나 여까나 뭐 히로라면 뭐 벌써 눈치를 챘겠지 그러니까 저렇게 막았고 역시 히로야 만만치 않은 녀석이죠 내가 이 오목마는 이겨보이겠어 어 난 여까두지 오호 그럼 난 요기 엽 엽 엽 엽 춥다 엽 헤헿 Guild 엽 요기 요기 아 왼쪽이 좁다 왼쪽이 좁다 왼쪽이 좁다보는 것 대단하다 이것이 명승부 이것이 명승부 쟤 왜 좁다놓지 뭔가 노리고 있구만 그리고 나는 아 이걸 고민되는데 껀한다 뭐야 못렉이야 딴따란 딴따란 딴딴 딴딴 얍 딴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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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히로야 좀 포기할 때가 되지 않았니 뭐 니가 포기를 못하겠다면야 뭐 어쩔수 없겠지만 딴따 어디가 좋을까 딴따 딴따 얍 이거 끝나긴 하냐고 아마도 딴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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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х 다 엑 이쪽 이 ibo 두둑 쇼 얍 에허이 어딜 가시나 예細 자리 얍 얘 뭐 연속 공격하려는 거 같은데 어? 수끼가 어? 기회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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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났어?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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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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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바로 아 일단은 일단은 초대를 다시 해야 되니까 아 어디오자 여 어딨어 여깄구만 대국신청 됐어 대하수락하고 얍 제가 제일 서른 사람 너무 많아? 저런 어떤 음악을 틀어야 잘 틀었다고 생각날까 오목 하늘에서 하고 있음 그렇군 엄청나다 굿 내 차롄가 얍 하 하 하 새끼가 어 딜도 망가 야 아까랑 비슷한데 아 뭐야 비슷하잖아 아 아 아 저희 쌍삼이라 못넣는데 노력구만 아 아 쌍삼 보소 쌍삼 쌍삼 쌍노무 새끼 노렸어? 얍 찰 쯌 한빤더 해 뭐야 신청 들어온거 아냐 이게 그만하는건가? 그만하나보네 그럼 뭐 나도 어머 여기까지 하고 뚜루루뚜뚜